네, 어벤져 전략회 6월 10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만에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오늘 트루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가 사실은 스탄 국가들이죠. 중앙아시아 3개국의 순방에 나섰습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나섰는데요. 이 스탄 국가들이 보면 자원 강국들입니다. 여기가 보면 여러 가지 핵심 자원들이 많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K-실크로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전망들이 있는 나라들인데 이번에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창설이 됩니다.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여러분들 아마 잘 가보셨지는 않았겠지만 이 나라들이 옛날 구소련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독립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원 외교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나라에 진출해서 지금 플랜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우리로서는 새로운 개척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꽤 참 그동안 오랜만에 총선도 있고 많은 것들을 미뤄졌었는데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거기 스탄 국가들 중앙아시아 5개국 거기에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꽤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거기서 제일 면적이 크고 자원도 풍부한 게 카자흐스탄인데 그 대통령하고는 사우나 외교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우즈베키스탄 다 이렇게 친하게 지냈죠. 스탄이라는 게 땅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탄 국가들. 스탄 국가들. 네. 탄탄탄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 북한이 뿌린 오물풍선이 오늘 보도로 보니까요. 대통령실 인근 한 600m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지호님도 지적했지만 얘네들이 폭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아마 풍선을 날린 것은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김여정은 오늘도 더 큰 도발을 예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자중하고 공존할 길을 찾아야 된다. 진정한 남부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게 뭔가요? 더러운 평화. 그거죠. 그 유명한 이재명의 어록 아닙니까?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이재명의 평화관이라는 게 아마 이런 식의 평화관 갖고 있으면 진작 아마 다 먹혔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상대국의 선의를 믿고 그런 전략을 펴나가는 지도자가 살아남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거 싱하이밍한테도 쇠쇠하고 타이왕한테도 쇠쇠하고 그러면 다 잘 되나요? 기가 막혀요. 참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참 큰 위험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화영이 조금 전 지난 금요일 날 선고에 대해서 오늘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고 또 지금 검찰은 빠르면 내일 중으로 빠르면 내일 중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제3자 뇌물 관련 등 관련된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이화영은 항소를 했고 이재명은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기소를 할 예정인데 이미 조사가 다 돼 있고 지난번 1차 소환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환 없이 바로 기소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석이 좀 기소가 돼서 이게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또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되나요? 그렇게 되죠. 그거는 이제 수험지법원장이 정하는데 이렇게 재판사무 분담의 내부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따르면 관계자라든가 공범자의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배당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다세하게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참 재미있게 읽었던 칼럼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예요. 태평로라는 칼럼인데 여기에 이한수 문화부장이 김호중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 뭐 이런 칼럼을 썼어요. 처음에 제목만 보면 김호중에 대한 오늘 칼럼인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김호중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한수 부장이 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위험운전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가수 김호중이 다시 우뚝 설 방법이 있다. 뭐냐 정치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우선 정의로운 역사의식을 천명한다.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으로서 한반도에 진주했다고 주장한다. 친일 종일 숭일 부위라는 몰입에 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고 고위직에 올라 떵떵거리고 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친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제친 사회 따위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간 부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자고 우면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간다. 15만 팬덤이 뒤를 바치고 있다. 물티슈로 먼저 앉은 승용차를 눈물 겪게 닦아주고 문자폭탄 양념 날리며 한결같이 지치지 않는 다른 유력 정치인 팬덤을 참고한다. 오직 개혁의 편에 서서 깨어있는 시민만 믿고 검찰 독재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가열차게 외친다. 계속 되풀이되는 거듭 주장하면 일반 국민도 진짜 그런가 혼돈에 빠져들 것이다. 설령 1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흔들릴 필요 없다.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면 향후 재판은 한없이 지연되고 소환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궐선거 또는 다음 총선까지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버텨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면 달콤한 보상이 따라온다. 역시 정의로운 동료인들의 방탄에 나설 것이다. 그래도 재판에서 최종 유죄가 나오면 걱정 없다.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비난을 받은 것도 이해한다. 쿨하게 인정하고 옥중에서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하며 검찰 정권 무너뜨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사자호를 통한다. 정의로운 정치인에게 기회는 반드시 열린다. 영치금 앵브리하는 거 왜 안 적어놨죠. 참 이게 저는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봤더니 이재명 조국을 빗대서 김호중이 살아나려면 바로 정치선을 해라. 정치한다고 그러고 바로 출마도 하고 그리고 또 반의를 한다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중이 고향이 어디였죠 경북 원래는 경북 예고를 나왔는데요. 나중에 김천 쪽에 이제 김천 예고를 나왔었죠. 그건 뭐 이재명하고 고향도 비슷한데요. 참 이런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그다음에 곧 감방 갈 사람이 사무실 앞에 화장실 있다고 들어가지도 않고 맨날 저 에스프레소나 마시고 앉아있고 딸은 매일같이 해외 돌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있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정의가 뭘까라는 것들을 정말 오늘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러니까 김호중처럼 막 떳떳하게 뭐 범죄 저질러도 그냥 얼굴 다 밀고 나오고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얻었던 사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정치가 저러니 일반 사람들이 어떤 걸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오늘 당은 단규를 전부 다 통과시켰습니다. 예전에 본인들이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했던 예를 들어서 기소되면 당직을 없애고 구속됨 뭔가 귀책 사유가 있으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고 1년 전에 대선 1년 전에 대권당권 분리해서 사퇴하고 이런 조항들을 깨끗하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싹. 그동안 김상곤 혁신이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이 오만 혁신이 띄워서 분칠하더니 오늘은 다 클렌징으로 다 닦아버렸어요. 오늘 완전히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랬더니 지금 당내에서 이건 아니잖아. 지금 비판하고 김영진 우상호 등등이 비판하고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 먼저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화영이 항소를 했고 검찰은 내일 중으로 아마 기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앞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정점이 될지 이 문제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내부 사정들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